자막제공자 별로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한잔해 공복에 안 보셔가지고 공복에 나 뭐라도 먹어야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져가서 먹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 먹고 사는 것도 다급함도 없고 특별한 거 하나라면 나이는 좀 그래도 얼추 30대건 미안하지만 요즘엔 젊어보인다 치면 40대건 나이는 홍기가 지난 것 같아 그런데 연애한다 소리도 안 나오고 가정있다 소리도 안 나와 싱글? 네 지금은 지금은? 네 그러면 이혼이야? 아니요 그러니까 싱글인데 본인이 직업은 먹고 사는데 그거는 구애가 없어 월급 받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게 관공서로 보여 그러니까 공무원인 것 같고 네 맞아? 네 맞고 사실 내가 있잖아 뭐 중간중간에 뭘 해볼까? 일해볼까? 이러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생각일 뿐이야 그것도 왜? 안정적이니까 네 안정적이니까 막연하게 내가 이걸 해보면 어떨까 몇 살까지만 해보고 이걸 바꿔볼까 절해볼까 그런데 공상일 뿐이야 네 배부른 거지 배부른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 뿐이고 나이가 있는데 연애를 못한다 너는 못한다 네 연애를 못한다 왜? 끼도 너무 없는 데다가 그리고 남자 만나려면 신경 써야 돼 이렇게 막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네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남자분이 개일까 봐도 요즘에 어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신경을 쓰는 게 왜 하다가도 에이씨 막 이런다고 네 귀찮아 응 그리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나 시간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네가 많이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을 해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응 근데 나이를 내가 좀 알아야겠다 지금부터는 나이하고 이름 주세요 왜 혼자 실시로 웃어 웃으면 저렇게 귀여운데 너무 끼가 없다 너는 너무 끼가 없어 나이가 한 다섯 개 돼? 되게 오래 걸리네 하하하하 손이 얼어가지고 손이 얼어서 손이 얼어서 피가 없는데 뭐 이야 하하하하 네 직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요 하하하하 그래 공무원 네 맞아요 공무원이야 네 공무원인데 자 93년생이니까 보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93년생이면 서른둘이네 야 너 남자 들어오겠다 곧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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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들어오겠는데 너 관심 있는 애가 있네 주변에 저한테요 아니면 제가요 너한테 지금 이 사주가 뭐야 양력이야 음력이야 양력이요 양력이야 네 음력은 전혀 모르셔? 6월 9일이요 진작에 얘기를 하든가 6월 9일 이거 본명이죠? 네 문서 생기라 그래요 응? 문서 생기라 본인 앞으로 된 문서 있어요? 없어요 없어요? 응 집 하나 사요 어 있을 거 있을 물려받은 거 있어요? 아니요 없는데 제가 계약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계약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 언제? 작년에 작년에 25년에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 문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문서가 근데 그게 언제 들어오냐면 25년도에요 을사년 네 니가 지금 개유거든 그 다음에 사유측에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서은이야 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? 너 곧 남자 생기겠다 응 이것도 문서은이에요 혼임문서 하 혼임문서 그런데 조금만 내가 남자를 사귀려고 노력 좀 하셔야 될 거 같아 아 응 남자를 사귀려고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지금 서른 둘이잖아 네 셋 넷 요렇게 2년 상간 안에 나는 지금 결혼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문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작년에 계약을 해놓으셨는데 입주로 문서가 들어오는 게 25년이라 그랬죠 바로 25년이 문서온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은 벌써 발동이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 응 올해부터 발동이 되고 있는데 올 하순 정도에는 내가 부서 이동 어 자리 이동이 생겨날 수다 응 응 올 하순 또는 언제 보통 발령이 움직여져요 가을이에요 아님 아니 그러니까 겨울 그냥 원하면 원하면 네 그래서 올 하순에서 내년 봄 상간에 올 하순 내년 상반기 이 상간 안에는 나한테 자리 변동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서도 들어오라는 수고요 그리고 올 하순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남자도 들어오라는 수예요 음 음 음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직업이 한 40 중반 가면 끊기고 바뀌는 수예요 네 음 그래서 늘 생각해보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음 그런데 그 바뀌는 건 역시도 나는 개인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어 그래서 무언가 공부 자격증 네 뭐 이렇게 다른 직업으로 내가 42개 3 부터 46 이 상간 안에 직업이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다른 분야에 대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크게 어디 안 걸린다는 말 안 나오고 사고 난다는 말 안 나옵니다 어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안 걸리고 사고 난 거 없고요 큰 손해 볼 일을 본인이 안 만들어요 누구랑 통과한 게 절대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돈에 있어서도 사고가 날 일은 없고 어쨌든 좋네요 꽃 피고 세울겠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연상이에요 동갑을 연하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고 땅을 안 팔겠다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이제 만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 내가 맞추겠지만 어 만나기 전이잖아 네 만나기 전인데 어 본인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동갑 음 동갑 안 됩니다 네 동갑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음 범띠 음 안 되고요 그리고 남자 토끼띠를 만나면 바람 네가 바람이 나든 상대가 바람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띠 범띠 그 다음에 닭띠 닭띠는 성격 성향의 차이 성격 차이 부부간의 싸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닭띠를 만났을 때에는 그래서 요렇게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만나더라도 음 음 제자들이 뭐 너는 연상을 만날 거야 연하를 만날 거야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걔는 잘못된 애고요 음 단지 연상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연하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의 사주적인 성향 그리고 성격적인 성향 이런 거를 봤을 때 어 그렇게 연상이 좋습니다 연하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가 연하를 만날 거다 연상을 만날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범띠 토끼띠 그 다음에 닭띠 요렇게 조심하시면 네 누구든 좀 노력을 해야 돼 본인이 관심을 상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음 본인이 상대한테 굳이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 낭비를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연애는 관심 가져줘야 된대요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요 어 어 무슨 기념일도 챙기는 게 연애래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네가 그런 걸 안 해갖고 연애를 못 한 거예요 음 3년간 했는데 음 너무 소모적이어서 헤어지고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업무적으로 하려니까 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어 어 뭐였되지 어 뭐였되지 끝나고 난 다음이 너무 할 때 연아였어요 동갑이었어요 연아였어요 연아였어요 연상도 많이 만났고 응 동갑도 만났었고 연아도 만났는데 응 최근엔 연아 응 아무래도 연아를 만나면 좀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누나들이 응 근데 지금 앞에 계신 분한테는 어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겠는데 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어 동갑 이상의 연상을 만나는 게 어떨까 너의 성향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어디에다가 담가자 어 나가가지고 제 주면 돼 감사합니다 그래요 얼굴도 이쁜데 아 감사합니다 네